올겨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인 부산 아파트 시장은 50% 이상 매매가가 폭락한 경우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. 내년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부산에서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들입니다. 부산 안구의 한 아파트는 비록 층수는 다르긴 하지만 2021년도 최고가 9억 8천까지 하던 것이 이달 들어 4억 3천으로 절반 이상이 하락했습니다. 동네구의 한 아파트는 최고가 10억 5천에서 6억으로 40% 이상 하락하는 등 이달 들어 매매가 이뤄진 아파트들이 줄줄이 3, 40% 이상, 최고 50% 가까이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.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운데 금매나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부산은 특히 입주 물량이 쌓이면서 올 들어 아파트 매매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나마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역사적 평균 대비로 보면 여성이 높아요. 이게 대출 금리로 연결하려면 한 6개월 정도 텀이 필요해요.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 금리 인하 시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NN 윤해림입니다.